블루예티 스트레오 모드입니다. 방향성을 알기 위해 저와 키보드는 같은 방향이며 음악은 마이크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놓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트레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블루예티 무지향성 전방향 모드입니다. 방향성을 알기 위해 저와 키보드는 같은 방향이며 음악은 마이크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놓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지향성 전방향 모드 녹음을 마칩니다. 블루예티 단일지향성 단방향 모드입니다. 방향성을 알기 위해 저와 키보드는 같은 방향이며 음악은 마이크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놓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방향성을 알기 위해 저와 키보드는 같은 방향이며 음악은 마이크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놓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루예티 양지향성 양방향 모드입니다. 방향성을 알기 위해 저와 키보드는 같은 방향이며 음악은 마이크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놓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지향성 양방향 모드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향성 양방향 모드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비밀의 녹음 혈액이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